안녕하세요 곰도왕 진사부의 임재국 관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안중곰도가 났습니다. 시설이 깔끔하네요.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곰도왕 진사부의 임재국 관장이라고 합니다. 안중곰도관에 오게 되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방문을 요청해주셔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검도왕 진사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검도를 진짜 재밌게 알려주실 수 있는 관장님 알고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중곰도관에 다니고 있는 23살 박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곰도관 정승준 사업입니다. 여기 되게 숨은 고수님이 계시다고 평택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관장님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관장님은 대학생 시절부터 1등을 놓치지 않으신 검도왕 1등 경력이 두 번이나 있으신 그런 관장님입니다. 저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좀 이따가 관장님이랑 제가 대련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저는 관장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호구암에 호구가 꽉 차 있어요. 관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빽빽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정면에 보시면 좀 특이해요. 제가 지금 약간 뭔가 그 일본에 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른 도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인테리어가. 검도호구 중에 호면을 표시한 것 같은데 로고가 굉장히 지금 인상적이고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유단자 그다음에 유급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성함을 적으셔가지고 판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관장님의 어떤 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깔끔하네요. 자 잠깐 이리로 따라오시죠. 제가 지금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관장님의 경력이라든가 과거를 조금 유치해 볼 수 있거든요. 경기도 대표. 코리아. 국가대표. 구천시청. 프로선수였네요. 엄청납니다. 경력이 화려하다는 게 지금 딱 이 명판만 봐도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좀 부럽네요. 갖고 가고 싶어요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검도왕 찐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안중검도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검도왕 찐사부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검도장도 좀 방문을 해달라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관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검도를 시작했고요. 검도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 저는 현재 연사 6단입니다. 아 연사 6단. 아 멋지십니다. 그리고 안중검도관 도장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 안중검도관은 2018년 6월에 첫 개관을 했고요. 정승준 남자사법님과 박혜경 여자사법님. 현재 3명의 지도진들로 같이 교감하면서 즐겁게 수련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현재 관원수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관원수는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네. 와. 미만. 경손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50명 된다라는 것 같아요. 네. 도장이 너무 멋져요. 인테리어도 멋지고 저희가 또 이제 학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교훈 관장님하고 좋은 기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과거에 저하고의 인연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떠셨을까요? 바로 옆에서 칭찬을 해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사실 선배님 관장님은 탁창 시절에 같은 경기도 소속으로 굉장히 멋진 선배. 저의 검도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용인대학교를 들어가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중간에 편입해서 오셔서 룸메이트로 지내게 됐는데요. 대학교 때 역시 흥이 넘치고 활발하고 또 후배들 동생들이 잘 챙겨주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수도 항상 마다하지 않고 마셔 마셔. 괜찮아. 이끌어 주셨던 고마운 선배죠. 코를 골지않은데 불편한 사람은? 코... 골죠.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코가 크잖아요. 큰 만큼 사운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편집하시는 거죠? 코 고르는 것까지 이게... 관장님이 입상이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SBS 검도왕 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이죠. 제가 알기로는 SBS 검도왕 대회를 두 번이나 우승하셨다고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요. 부천시청에 소득되어 있을 때 우승을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SBS 검도왕 대회가요. 전국대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탑으로 쳐주는 대회가 SBS 검도왕 대회고요. 개인점만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지금 직원이나 우승을 하신 경력이 좀 있으시고요. 관장님 소개도 다 하셨고 너무 또 궁금하기도 해요.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관장님이랑 교검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장님이랑 대결해보실 텐데 각오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 수련의 각오는 최선을 다해서 듬제하게 예의를 바쳐서 임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엄청 실력이 장난 아니시던데 테이크 기술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영학 국민입니다. 대단하실 건데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배운다는 각오로.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칼이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대학교 때 기업과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칼. 어떤 칼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이제 두 분이서 대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 관장님이 네. 저희 관장님이 네. 저희 관장님이 저는 윤재호 관장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관장님은 일단 배우는 자세로 입고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외곽전기 이제 등장하였습니다. 후! 저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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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의 실력이 좀 어떠셨어요? 중단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꽤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반장님은 좀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역시 날카롭고 전부 다 뭔가 반 템포 빠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대학교 때 기억도 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안중검도관을 방문해서 교검까지 다 하게 되었는데요. 환장님 어떻게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먼 길 오셔서 함께 교검하고 이렇게 도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해주신 사본님도 한 말씀. 옛날에 유튜브로만 뵀어가지고 관장님한테 맨날 뵙고 싶다. 팬이다. 말씀드렸는데 직접 뵙게 돼서 지금 너무 연예인 보는 기분처럼 행복하고 해요. 검도하는 것도 아까 보게 되는데 아까 옆에 있는 제가 막 아! 움직이 움직이 계속 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네. 서버님. 서버님도 뭐 있으세요? 저도 좋은 경험하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오늘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오늘 강규윤 관장님과 그 교검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검도왕 진사부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중검도관 항상 응원합니다. 이제까지 검도왕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이었습니다. 강규윤이었습니다. 더 잘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잘해.